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디고트랩의 스페인팀 김연정 가이드, 유진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희 항상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소개해주는 특히 바르셀로나, 가우디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 왜 스페인을 선택하셨나요? 나는 왜 스페인을 선택했어요? 스페인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들이 꼭 해보게 되는 배낭여행 있잖아요. 저도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많은 유럽 나라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사실 기대가 없었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도시를 다닐 때마다 스페인은 같은 나라에 있는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니는? 지니는 왜 스페인으로 오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언어를 더 공부하면 좋으냐. 저는 영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어가 한참 뜰 때여서 중국어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부터 중국어 공부를 하면 마스터 할 때 아마 넌 뒤처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추천...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그때 조언 받았던 게 아랍어, 스페인어 두 개였어요. 아랍어는 뭘 안 끌렸어요. 스페인어를 그때부터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스페인도 재밌어졌고 스페인을 더 알고 싶어서 여행도 갔고 아나처럼 그리고 저는 교환학생도 했었어요. 어학연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점점 매력, 흥미, 다 느끼게 돼서 이제는 좀 더 오랫동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페인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실라믈라이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가이드가 되었나요? 저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 그리고 제가 개척해낸 이런 정보들 그런 걸 같이 여행해서 만난 사람들한테 진짜 공유하는 걸 좋아했고 거기에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내가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너무나 나가고 싶어하면 정말 그거를 남아서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이드인 것 같아서 저는 가이드를 시원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재밌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낭여행을 할 때 저도 가끔씩 중간중간 가이드 투어를 했었거든요. 투어를 듣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어를 해주시는 가이드분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제가 취직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때라서 자기가 경제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 가이드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솔직히 말하면 가이드 일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들 관종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다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땐 언제일까요? 어... 이거는 왠지 저희 둘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도 높이 차도 안 맞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반응이 없는데 그렇죠 오신 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아무래도 저희는 사람인지라 저희도 힘이 조금 빠져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되게 대푸도 잘해주시고 표정도 많이 지어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100% 일할 거 120% 일하고 가거든요. 저희는 항상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들의 리액션 없는 날이 제일 힘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지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고 지니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세월을 하면서 아 여기 잘했구나 여기 살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지 언젠지 궁금해요. 그때는 바로 겨울입니다. 별로 춥지 않은 이 바르셀로나에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이라서 한국에서 거의 죽을 수 있어서 맨날 집에만 있고 정의장판 위에만 있고 이불 속에만 있고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겨울을 보냈는데 이 바르셀로나는 낮엔 따뜻해요. 근데 겨울에 밤은 조금 쌀쌀하고 추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르셀로나 겨울에 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요. 약간 쌀쌀. 근데 그거 보고 지금 춥다고 정말 서울사람 한국사람 때문에 욕먹어야 한국 마이러스 20도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이러스라고 너무 행복해요. 겨울에 이렇게 춥지 않고 겨울에 약간 따뜻한 그냥 외추 하나만 코츠 하나만으로도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밖에 나와서 테라스에서도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아요. 테라스 문화도 정말 사랑하고 이제 아나에게 마지막 질문 아나에게 가우디란? 가우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가우디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투어가 가우디 투어이고 앞으로도 제일 많이 할 투어가 가우디 투어예요. 가우디는 솔직히 딱 한마디로 애증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바르셀로나 투어 재정비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투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가우디를 만나고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은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존재. 가우디씨 기다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다른 걸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저희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eo leo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